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한국의 전쟁 국립의 전쟁 아 미친 거니까? 아 나 너 아 나 너 아 나 너 아 미친 한 번 보자 라인인 거 한 번 보자 안지야 나 1년 전부터 너 봤어 나 너 좋아해 바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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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렇구나 아니라고 아 죄송합니다 다들 제 새로운 다들 제 새로운 후사와 배경화면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 캐릭터 바꿨고요 캐릭터 캐릭터 변경했고요 예 많이 좋아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캐릭터의 디자인은 열었고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빨리 던져 이거 데려가면 되는거지 아이 그만 울었어 아이 그냥 시끄럽네 아 아이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정상에 없으면은 다른 사람 불러올 사람 없음? 다네? 다네 엠보님 엠보님도 있고 아냐 엠보노는 하탕이 있어 두보스 두보스 유미? 아 시말라 친구가 존나 없네 유미 얘기하더니 왜 갑자기 그러는거야 유미가 안 돼 유미한테 왜 그래 유미한테 끊어지마 뭔가 그렇잖아 친구들이 우리 유미한테 그러지마라 어 우리 유미? 어 뭐야? 야발 어쩌라고요 뭐예요 또 한 번 해봅시다 한 번 해봅시다 억울한다고요? 아 나 화이팅 이런거처럼 어 앰보님 우리는 뭐할까 양강분들 척 사라져 어때? 양강분들 척 사라져 오케이 자 하나 둘 셋 양강놈 양강놈 우리 뭐해 왜? 나는 그냥 그걸로 할게 뭐? 무양통에서 했던거 있어 아이고 부끄러워서 못하겠네 양강놈 너만의 듀얼을 해 나만의 듀얼 A! Z! 아 화이팅! 아 화이팅! 화이팅! 영아리 야옹냐옹 영아지 그 영어 특간나 아 이 새끼 양강놈 그거 하지말라고 했는데 나한테 아 진짜 어 이거 뭐 고소하시겠어요 고소합니다 특간나 맞아 제가 1년 동안 봤어 아 개순하지 마 태어나는 순간부터 특간나여 시발아 하하하하 아저씨의 형강 정말로 기괴한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은 혹시 어떤 새끼가 어떠한 생각으로 이런 수를 지었을까 하는 양아지의 러브하우스 아니 잘 지웠는데요 죄송한데? 본인은 수박집이라고 하지만 이제 와서는 그냥 곰팡이가 잔뜩 쓰는 양아지 있는 집입니다 잘 지웠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집으로서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요 아닌데 완전 넘치는데요 아닌데요 아저씨가 뭘 하시냐고요 예? 아니 뭘 아시냐고요 완전 잘 지었구나 수박이라는 고양이는 비를 피하면서 따뜻한 물 앞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양아지 본인은 네 하하하하 비를 처맞어가면서 잠을 자야되는 아니라고 나이스 나이스 별령 4천명 정도 대머리네요 나이스 아 래쉬님 나갔잖아 왜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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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내 셔츠 왜그래 맞아 그러지마 나 한마디도 안 해야되자 그만 괴롭히자 야 이거 시작은 재원님이야 재원님한테 따지러 가야돼 아 진짜? 재원님이 한 거였어? 김재원 원정상 두 명이 문제야 아 원정상은 인정이야? 원정상은 인정이야? 원정상은 인정이야 방송 캐스트 했을 때는 아무도 안 하는데 어림도 없지 난 하나지 오히려 하던데? 원정상은 한다고? 원정상은 하더라고 아니 근데 원정상이랑 나 저번에 같이 방송하고 있을 때도 같이 했었는데 둘이서 어허허허 얘네 목소리 있나? 왜 그 앙칼진 목소리가 없지? 이런 목소리 있어야 되잖아 뭔지 알지? 어 앵그리보이님 2,000원 랄랄랄랄랄랄 나 뒤에요 벌어버렸어 아니 벌어버렸어 그린판으로 나짜랴 내가 진짜 양아지야 안돼 안돼 양아지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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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아지 어차피 한 배에다가 두 명 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럼 나는 양아지 버튼 엄마 혼자 태워 엄마 혼자 태워줘 아 진짜 혼자 타고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정상아 넌 나랑 가자 아 치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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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너랑 가기 싫은데 니가 그렇게 얘기해서 같이 가는 거야 개섹시 평사를 세대 쳐놨는데 한 명이나 드려 야 이 저 새끼 이거 바로 꾸덕을 해야지 저 개섹시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야 이 새끼 뭐야 야 이 새끼 뭐야 너 뭐하는 놈이야 이거 반송이에요 아깝다 크키 럭키님에게 5,000원 전해주세요 럭키님한테 5,000원 전해달라고요? 제가 잘 간직 제가 잘 간직하고 있다가 나중에 줄게요 잘 간직할게요 이게 방송 중이었어? 응 나 방송 중인데 방송 중인데 보통 저런 말을 어허허허 나이스 나이스? 아 왜 그래 좋은 의미로만 써 왜 긍정적인 의미잖아 긍정적인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죠 긍정적인 의미잖아 기행이 나빠? 나쁘냐고 동성애야 남편 동성애 동성애 와 진짜 사악한 저런 넌 현대주의의 미쳐진 자 넌 넌 저 근본사상에 가지지 못하자 아니 남들이 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내가 해야 되냐고 넌 급전주의적 사상에 가진 자 하부야 라디오 모드로 바꿔야 된다뇨 어딜 가요 지금 어딜 가시냐고요 죄송한데 이거 보셔야 된다고요 예? 어딜 어딜 가시냐고요 어딜 가시냐고요 어딜 가시냐고요 여기서 뱉어 가나요? 배 하나 더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정상에 이거 타 아니야 그럼 상의 말 안 가야 돼 그럼 상의 저거 버릇 고쳐야 돼 아저씨가 빨리 타자 대충 타 가자 어? 뭐야 너 배 고장 났는데 고생했어 고생했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너무하다 어쩌라고요 안녕 어 뭐야 아이고 지말 나춘어 지말 나춘어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허허허허 그래 얘들아 너네가 꼭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난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얘들이 꼭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내가 어쩔 수 있겠니? 너무 아쉬워? 그래 알았어 나 그럼 진짜 간다 너네가 나 진짜 진짜 간다 근데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지 너네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난 갈 수밖에 없어 지금 방종하고 3일 동안 못 보지만 너희들이 괜찮다고 하니까 아무렇지 없어 내가 뭐랄 처지가 되겠어? 난 그냥 방송하는 사람인 거야 근데 너네가 내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안가? 그렇게 안가 우리 자기 야구에게 귀엽다 진짜 거기 잠깐 이런 것도 봐주라 너희들이 내가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